자막이 되네요 종류당에 덜 익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어입니다 오늘은 짜잔! 해물찜 먹방! 레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리비 와, 진짜 부드러워요 6분 10분 9분 6분 1분 3분 1분 3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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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2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중국당면 투척 덜 익은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 먹겠다 하... 주문땀에 덜 익었어요 근데 맛있네 음... 더 익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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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초콜릿 바삭바삭 자, 먹방이 끝났습니다. 오늘 중국당면을 못 먹은게 진짜 아쉬워요. 조금 더 오래 삶았어야 했는데, 잘못 삶았네요. 아쉽습니다. 그래도 양념이 되게 맛있어서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짱! 자,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